여러분, 저는 지금 싱가포르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인데요. 2024 싱가포르 석세 스트립 준비가 한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뉴스킨 코리아를 위한 특별한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newskyn korea. 내 이름은 edward, 그리고 제가 주역원 Things and Incentive Travel and the Singapore Tourism Board. 첫번째, 기받을olog Kafka가 수행이고 연락한 하루이퍼 2024 이루어tech. 일본의 전쟁을 사과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마drop은 영국의 전쟁에 대한 정체성을 받았다. 여러분의 전쟁을 당황하자. 저는 영국의 전쟁을 목표를 받았다. 영국의 전쟁을 지켜별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경험을 받았다. 유명한 경험을 받았다. 그리고 그 영국을 전쟁을 받았다. 그 영국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저는 영국의 전쟁을 받았다. 성인의 전쟁을 받았다. 그리고 저희는 싱가포르의 관광 구청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